쇼메이커가 쇼메이커가 쇼메가 이렇게 가더라 쇼메는 인정이지 오늘 너무 피곤한데 도와줘요 카사디맨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좀 피곤하네 밥을 먹어서 그런가? 식곤증 맞아요 식곤증이 또 오는거 같은데 이렇게 가야겠다 좀 해보다가 이거 더하면 큰일나겠다 싶으면 그냥 쉬었다오자 오늘 진짜 좀 하품이 마구 나는데 퓨를 찍었겠죠 현대공격이니까 아니네 이 찍었네 예상외네요 아 아 아 아 첫 판이라 그런지 정글 생각을 좀 못했다 예상하고 빠졌으면 좋았을 텐데 좋지 않은데? 아래쪽도 큰일 났네 분위기 안 좋으니까 헬프를 쓸 느낌이죠? 그건 지금 귀환해야겠다 지금 안 하면 집 타이밍 못 잡거든요 훌륭해먹고 왔네? 이거 뽀비까지 와가지고 빠져야겠다 그럼 좀 위험한데? 아래로 붙었네요 상대는 이렇게 돼버렸구나 어떻게 안되나? 까비 다행이다 차라리 불치한테 죽는게 나을 것 같은데 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죠 맵을 정확하게 못 봤나보다 나였으면 그냥 불치한테 죽었을 것 같은데 와 다행이다 이런건 좋네요 다행이다 방구 좋아요 빠지죠 상대 더 올 수도 있겠다 사일러스 태어나가지고 빠지겠습니다 까브로 갔네 오 좋아요 아텀도 이겨주는 중 기침하는 이유가 있나요 기침하는 이유는 과학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과학 채널에 있지 않을까 괜찮은데 근데 더 하면 안되겠다 동전 멸각을 살짝 보다가 좀 애매해가지고 그냥 여기까지만 하죠 대충 알고 있었던 거 보면 저도 각인 하는 중 괜찮은데요 각은 나쁘진 않은데 아 좋았습니다 과론 뭐 알아서 먹겠죠 나 필요 없겠지 사이드 관리합시다 아 잡은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기가 좀 어렵다 이제 그냥 나가자 가버려 힘들 졌음 그만하셈 이걸 어떻게 이기게 이길 것 같은데 둘이 딜이 되나 아트 더블 딜이 아 칼리스타드 있구나 그러면 죽을만하지 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셋이 있었네 야 세명이 있었네 네 피곤한 이유가 있나요 보통 이제 피곤한 이유는 뇌에 산소가 공급되는게 좀 어 네 알려드렸습니다 뭐야 이거 희한하다 에라이 이게 속박이 안걸렸는데 뭐 되나요 아트님 되는거 같네요 끝 이건 뭐 안되지 않을까 아 수고하셨습니다 16 되기 직전인데 이렇게 끝나나 설마 15레벨 끝나나요 16 찍자 아 좋았습니다 헤헤헤헿 헤헤헤헿 enci징 어 카시오페아네용 뭐야 탑 카소스네 이거는 몰랐네 어... 조합이 이기기 좀 힘들겠는데요 어 감사합니다 몰라 파이팅 어 들어오나? 들어오네 절대 못 이길 것 같은데? 어 어떻게 이김? 어? 뭐야 이게 이렇게 된다고? 어 다행이다 거랍총? 그럼 쏘면 에바 아닌가요? 어 네 스피꼬 하자 아니면 전 그냥 빠져있다가 그럼 경험치만 먹는게 낫지 않았을까요? 뭔가 그런 느낌도 드네 어차피 막타는 먹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나쁘지 않다 이 정도면 선방했네요 그래도 적을 처치했습니다 어 좋아요 굿 집 좀 끊어야겠다 옆으로 살짝 돌아서 어 아 휴가 안 날아갔다 까비 어 바텀 좋아요 어떻게 이겼지? 아니 어떻게 이겼지? 개인 유미가 이기나? 좀 신기하네 저거는 아 저 이제 라인은 어떡하게 탓이야 아 힘의 파동 맞았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더 안들어왔네요 아 아 어려 라인은 좀 많이 태웠다 그래도 파워골드 하나 먹으면서 라인 좀 태운 거 생각하면 큰 손해는 아닙니다 라인 좀 그냥 파밍해야겠다 쇼 와 진짜 다행이다 쇼 힐 날뻔 정말 찼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쵸 상대가 우츄라서 전멸이 좀 빨리 돌거든요 애매하겠는데 바텀이나 가죠 자 들어가자 아 어 맛있다 와 이걸 살아? 체력 23으로 살았습니다 과잉 성장 덕에 산거 아닐까요? 이정도면? 여기까지 밀어도 되지 않을까요? 살짝 아니란 마인드로 설마 죽겠어란 마인드로 밀자 호흡 하하하하 맛있네 45페하 맛있네 와우 시원한데요 그냥 내가 가는 중 가보자 가보자 하하하하 아 이거 메자이를 참을 수가 없는데? 이 숫자 10을 보고 있으면 저 이거 참을 수가 없는데요 이거는 못참는데 저도 가는 중 카시오페아 미드 받느라 이거 못오거든요 어 가고 있음 사비 에라이 맛있네 노틸러스 맛있네 오케이 이대로 가보자 뭐 있지 않을까 없나 설마 없나요 없네요 집 안가면 그냥 다이브 할까 그냥 평타로 잡아버리기 쇼메이커가 쇼메가 쇼메가 이렇게 가더라 쇼메는 인정이지 아니 마관신 유미는 뭐야 아니 보라마나 카사딘보다 마관신 유미가 더 충격적인 거 아니에요? 아니 신발을 사는 곧 또 2티어 신발을 사는 유미가 있다고? 난 진짜 충격적인데 뭐야 이거 버려 안 쏘네요 살짝 무빙 놀이 하려고 했는데 그냥 안 쏴버리네 나 나가자 노틸아 맛있네 노틸 맛있네 고지성으로 바텀 쪽 밀 줄 알았는데 안 미네 안 가네요 어? 안 갔네요 으쯔 우우 물건 흐흐흐 야 도망가자 야 도망가 도망가 나 죽기 싫음 저 도망가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설의 레전드 아 좋았습니다 곧 일단 위치는 좋아요 위치는 상당히 안정적이야 쉽다 쉬워 이런게 생겼네 좋아요 오케이 됐다 됐다 통과해버리기 오케이 진지하게 갑니다 이번판 진지 모드는 다르다 어? 두고 자 봉봉 이번엔 다르다 별자리표 어? 신맵 숨겨진 경로를 보기 위해 버튼을 누를 때 맵 화면을 보세요 아 뭔 소리죠? 뭔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는데? 아무튼 버튼을 누를 때 맵을 보래요 아 어떻게 하는거임? 뭐야 일단 버튼을 누를 둬 어? 아 앞으로 가서 왼쪽으로 가는 뭐였죠? 자 그냥 따라가자 애들 따라가 먼저 가봐 저기다 야 이거 좀 꿀잼이네 야 이거 가면 되잖아 이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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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직진 직진 가보자 가보자 성공 아 좋았습니다 야 이거 꿀잼이다 지금 재밌는데요 이 맵? 정신없는 공장 점등 버튼을 두들겨 득점하세요 또 뭔지 모르겠네 나 어딨지? 일단 뭐 버튼을 두들겨 봅시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바로 아래도 있는데 어? 사라졌음 어? 왜 이건 아니야? 이거구나 어? 왜 이거 아니야? 이게 아닌 뭐임 아 노란색 노란색이 있네 보니까 야 큰일 났다 이거 흐흐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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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? 어? 아 어? 어? 아 이거 너무 어려워 어? 오케이 사비 사비 저거는 포기하고 어? 뭐야 저기 좀 많은데? 이야 큰일 났다 비상 비상 초기상 아 아 아 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